밝혀지는 검은 여인과 두령의 과거 검은 여인이 강수의 일행을 이끌고 산채 의습한 곳에 한 집에 들어가자 그곳에 수십 명의 사내들이 여인을 보고 고개 숙여 예를 표했어요. 일행들은 그 상황에 어리둥절하며 설명이 필요하다는 표정으로 모두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같은 편입니다. 우선 안심들 하십시오. 아무튼 지금 상황이 어찌 된 것인지 설명을 해보시게 여인은 일행들을 자리에 앉히고 자신의 내력과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본래 이 산채의 두령이었던 임춘봉이란 사내의 안사람입니다. 지금 저의 남편은 부두령 장판술이란 자에게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 자는 남편은 임두령이 지병이 심하여 산채 깊은 곳에 요양 중이라 부하들에게 속이고 두령의 명령이라며 자신의 뜻대로 산채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부두령 모르게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 남편을 구출하고 부두령이 장칸 이 산채를 다시 찾으려고 몇 회째 조용히 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강세라는 청년이 믿지 못할 힘을 지닌 것을 발견하고 그를 싫은 데에 참가시켜 그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부두령과의 마찰을 빚게 되면 자연히 저를 도울 것이라 생각되어 이를 도모하였으나 어쩐 일인지 청년은 힘 한 번 못 써보고 잡혀오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먼저 감시가 비교적 허술한 청년을 구출할 생각으로 이런 복장을 하고 산채 하나 살피다가 여러분들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두령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부인이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이리 힘을 되찾게 되었으니 바로 구하러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남편 역시 힘은 장사이나 산채 깊은 동굴에 쇠사슬에 묶여 있고 동굴 입구에는 부두령이 장치를 해놓아 커다란 바위가 입구를 막고 있는데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열쇠와 같은 옥도를 부두령이 가지고 있죠. 먼저 부두령을 제압하여 그 옥도를 빼앗아야 합니다. 그럼 당장 부두령을 잡으러 갑시다. 부두령을 따르는 자들의 수가 많아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그를 제압하기란 쉽지 않아요. 신중해야 합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겨있던 부리도사가 이야기하였어요. 산채 사람들이 두령이 온전한 몸으로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게 동요하게 될 거고 부두령은 궁지에 물리게 될 것이 뻔하지만 두령을 구출하려면 부두령의 옥돌이 필요하다 이거구만 도사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렇다면 부두령의 그 옥돌만 훔쳐오면 일이 쉽게 풀리겠구만 저도 그리하여 여러 차례 그 옥돌을 몰래 훔치려고 생각했지만 그 자가 늘 그 옥돌을 품에 지니고 다니는지라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두령이 홀로 있을 때 그것을 빼앗으면 되겠구만 그 놈이 혼자 있을 때가 언제인가 늘 부하들이 겹겹이 그를 보호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마을에서 잡아온 처녀들 중 태기라야 밤을 지새는 날이 유일하게 그 자의 곁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지요. 내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마을 처녀들 중 하나를 골라 자신의 방으로 볼 테니 그때를 잘만 이용할 수 있다면 일이 쉬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호가 나설 잘했구만 라고 말하며 여우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이 여인에게 이름이 있었습니까요? 있고 말고 이름이 미호고 성이 구가야. 구미호! 에이 도사님도 무슨 이름이 그랬습니까요? 전 또 진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 이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오늘부터 저를 미호로 불러주세요. 부리도사가 웃음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이 아이의 머리를 불고 처녀들 사이에 섞어 놓으면 우리 미호의 미모가 가장 출중을 더이니 그둠이 분명 이 아이를 간택할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야 그 옥돌이란 것을 빼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되네. 미호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부인의 미모 또한 출중하시지만 이미 그 자가 얼굴을 알 터이고 제 얼굴을 아는 자는 하나도 없으니 그리야 하는 것이 저 역시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우리 모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급습하여 미호를 구출할 것이니 내일 밤까지 기다려 계획대로 진행해 보자꾸나. 모두 부리도사의 제안에 동의하고 일을 진행시키기로 뜻을 모았어요. 그나저나 어찌하다가 두령은 모든 힘을 잃고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다 하자면 밤을 새워야 할 것이오, 종각. 이제 저 저녁이니 그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남의 이야기 듣는 것이 시간도 잘 가고 좋겠구만. 늙으면 잠이 없어서 밤이 길다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출출할 것 같으니 어서 이 사람들에게 주안상 좀 마련하라 하고 천천히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세나. 분부하신 대로 준비시키겠습니다. 여인이 두령의 수아들에게 일러 술과 음식을 마련하게 하고 두령의 사연을 들려주기 시작하였어요. 저의 남편은 본디 천민 출신으로 외란이 일어나자 의병이 되어 외적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 속해 있던 의병의 무리를 이끄시는 분은 홍의장군이셨는데 많은 승전을 하셨지요. 전쟁이 끝나고 외람들이 물러간 후 그 공을 인정받아 천민의 신분을 벗어날 줄 알았으나 임금은 자신의 피낱길에 가마를드 가마꾼에게는 상을 내릴지언정 남편과 같은 천민 출신 의병에게 돌아올 상이란 애초에 잊지도 않았습니다. 전란 후 백성들의 삶은 궁핍하기 이를 때 없었고 임금과 조정의 대신들은 그런 백성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들의 세력 싸움에만 몰두하였으니 각 고울에는 탐관오리들이 넘쳐나고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홍의장군 밑에서 의병을 이끌었던 한 분이 이에 붕괴하여 의적단을 세워 남편 역시 그분을 따라 의적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길동 선생이십니다. 길동의 이름이 언급되자 사람들이 모두 그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는지라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탄성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어요. 나도 휴정 스님과 인연이 좀 있어 그 길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소 형님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 것이오 그나저나 그럼 부디령의 이야기는 언제 나오는 것이오 이제 그 나오니 기다리시죠 이야기의 순서가 있는 법인데 저는 상황을 알아야 어찌 부디령이 저희 남편을 가두게 되었는지 설명이 가능하니 천천히 들어보시지요 말 끊어서 미안하네 어서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게 너도 이제 입 다물고 조용히 있거라 말은 자기가 끊어놓고서 나보고 조용히 하라니 기가 차고만 도사님들 이야기를 마저 들으시지요 여인은 크게 한 번 숨을 들으시고 다시 두령이의 이야기를 일행들에게 들려주려 하였어요 막강세전에 등장하는 시댁적 배경과 역사적 인물은 설정에 따라 창조된 캐릭터일 뿐 실제 역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허구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도 다음 편에서 임두령의 부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도록 하시죠